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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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재밌게 오셨나요? 네! 네 저도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꺼내셔서 저희 배우들을 마구마구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찍는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매우 예쁘고 버즈 버즈 치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많이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는데 이 사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SNS 하시죠? 네 SNS에 샵 경과 팍병사이 샵 팍병사이 좋은잼 마지막으로 샵 정문석 존잘 예 정문석은 저예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100% 확률로 좋아요 5개를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매처에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적을 통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난 뒤에 저희 배우들과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요 잠깐 자리에 앉아계셨다가 이쪽에서 찍고 이쪽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난 배우들과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 일단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리에 앉아계셨다가 이쪽에서 빨리 찍고 빨리 가십시오 잠깐 공감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생일 결혼한 발걸음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웃기 시작 이현보 박수 전화 싶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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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혜리 이리와 뭐냐고 비밀번호 오빠 생일로 바쁘는지 확인해보기 거기 내중이야 아 전 아빠 까먹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 아아악! 미야! 오오! 참동하겠다! 아이구! 문자씨! 아악! 아이고 아.. 위가한다고 또 가려웠어 와 진짜 힘들어 죽었다 진짜로 끝난게요 자 미국만 모여야 되죠?